아이고 재현 애기 아! 뭐라 그랬어?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니? 아 나 말타까? 아! 말타까 좋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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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눈이 좀 편하게 눈이 안 나 날린 모양이 으악 아! 괜찮아! 왜 그래? 우리 집! 엠이! 힘 좋아? 힘 주시면 돼요 내가 균형으로 생각하지 않나 한 입은 cambiar 아... 구멍이 좀 좋아 끝 조금 더 가까이 해서 보여줄게요 난 너무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 얼른 커서 예쁜 벌레가 되렴 빠이빠이 이게 뭐야? 밥이 아니다 물이 우산 지금 안녕 와 진짜 미쳤다 아 뭐야 끝났어? 다 찾았대? 어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? 너 누구 찾았어? 몰라 봐봐 어 내가 다 찾았어 아 야 이거 아니지? 야 아니 진짜 뭐야 와 침 밀린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어 꼈어 꼈어 저러다 떨어져 어 뭐야 뭐야 아니 신경하는데 어디있어 âlно 꼬리 공격 편집 손 구하는 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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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아기야, 오늘 띠 띠 띠 아기야! 나 여기 있어 하루야 저기 뒤쪽에 있어 오케이 하루야 저기 뒤쪽에 있어 오케이 걱정하지 마 간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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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그쵸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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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내가 그러면은 흑기사? 아, 흑기사. 느낌만, 느낌사. 느낌만. 아, 혹시 안 맞나요? 아니, 안 맞는 게 아니라 얼굴이 잘 안 들어가는데? 됐다, 됐다. 어, 됐다, 됐다. 진짜 고생했어요, 진짜 고생했어요, 진짜 고생했어요, 진짜 고생 많았어요. 또, 거찌개 돌아올 거야, 거찌개 돌아올 거야. 거찌개 돌아올 거야. 아, 그거는 하아 그거는 흑기사. 흑기사 말고, 한 번만 해주세요. 좋아요. 우리 이겨로 안 가. 나한테 얘기를 해달래. 이번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요! 저희 하나의... 오 와 헤이 디스 디스 진짜 재미있게 참치 촬영... 헬프 미! 다다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 어떡해 너무 귀엽다. 진짜 나 판다 처음 봐. 진짜 나 판다 처음 봐. 귀여운 멤버들이 또 생일 축하도 너무 잘해주고 이번 생일 선물 중에 누구 거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아 전 당연히 철로끼. 침묵과 함께 mindful 이 게임이 또 있잖아. 왕자님 말을 또 해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. 반갑습니다. 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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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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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 네 촬영이 임 маш Ар 이 괜찮다, 감상특병 갑시다 os freshmen 네, 저희가 아까 뭐 할 얘기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. 잘 오늘 출석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뮤비에서도 제일 형제가 좋아했던 장면. 이 나무는 여기서 키우시는 나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꽃 착장입니다. 이 나무 진짜 이끼 너무 예쁘다. 이 나무 여기서 키우시는 나무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 나무는 꽃 착장입니다. 이 나무는 생명의 나무구나. 이 나무는 이 나무는 사실, 그 나무는 제주도를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